엘리아가 말했어요. 말씀을 듣고 하왕란을 말했어요. 하지만 하왕란은 자기가 하나님을 넘기지 않고 얼마나 나쁜 일을 많이 했는지 듣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부인 이세바를 엘리아를 죽이려고 해요. 엘리아는 도망가야 했어요. 하지만 하왕란은 자기가 하나님을 넘기지 않고 저를 많이 했는지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부인은 이세바를 함께 엘리아를 죽이려고 해요. 엘리아는 도망가야 해요. 엘리아는 하느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말씀을 말씀하셨어요. 왕의 피에 숨어라. 아들로 갈까요? 엘리아는 멀었어요. 요다른 동쪽에 있는 조그만 그들 신에다가 숨고 있는 거고 신은 주문도 말해서 하나님이 가르쳐주셨어요. 하지만 저는 뭐 해놓고 살죠? 엘리아가 물려왔어요. 그리 신에다가 목운육이 없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매일 엘리아일 때 음식을 보내주셨어요. 까마지이에게 엘리아를 음식을 주었어요. 가마지는 아침, 저녁, 빵과 고기를 잘 사주었어요. 엘리아는 거고 신은 물을 맞았어요. 하느님은 엘리아에게 매일 좋은 음식을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엘리아가 기도했어요. 좋은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엘리아가 감사드렸어요. 또 읽어드릴게요. 엘리아가 도와준 가족 땅에서 비가 내리지 않나? 안자 얼마 뒤에 그들 신은 물도 다 말려버렸어요.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자 사람들이 양식이 부족하게 되었어요. 목숨이 자라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어디서 먹을 것을 구할까요? 엘리아가 기도했어요. 사부안구로 가라 거기에다 한 가부가 너를 도와줄 거다. 엘리아는 사부안구로 갔을 때 엘리아는 손막으로 돌아갈 때 남편이 없는 한 여의 까댕을 두고 있었어요. 엘리아가 다가가서 말했어요. 물, 마신물 좀 주겠어요? 그가 가부는 마신물을 가지러 가라고 할 때 엘리아는 또 말했어요. 빵도 조금만 갖다 주세요. 엘리아가 이렇게 말했어요. 저희 애는 항아리가 우리가 저희는 겨우 먹고 그거밖에 없습니다. 걱정 마세요. 집에 가서 음식을 준비하세요. 그러면 멋진 빵이 날게 가져오세요. 그래서 단순과 아들이 먹을 것을 준비하세요. 하느님은 이 빵이 되기까지 그 항아리의 빛깔을 그렇게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약속 주셨어요. 여자는 집으로 가서 엘리아는 말한 대로 했어요. 그 이후 엘리아는 한 여자 그 아들이 날마다 음식을 넉넉하게 먹어주었어요. 하느님께서 엘리아를 동의해 말씀하신 그대로 되었어요. 여자가 엘리아의 예쁜 산업 음식을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엘리아도 여자가 좋은 음식을 먹게 된 것을 감사했어요. 또 읽어드릴게요. 엘리아를 위해 만든 방 골과주영 사장 제발 이 길이 지나갔을 때는 꼭 저희 집에 들으셔라 같이 식사를 넉넉하게 식사를 해주세요. 엘리아가 손에 보러 갔을 때였어요. 갔을 때였어요. 손에 있는 한 여자가 엘리아를 부탁했어요. 엘리아 사장은 하나님을 위해 일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듣고 싶어요. 엘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전하는 분이에요. 손에 가 여자는 남편과 엘리아 사장은 하나님을 위해 일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엘리아를 돕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엘리아를 시켜주게 했죠. 하지만 그들은 엘리아를 해야 하는 손에 여자가 부부가 함께 맛있는 음식을 먹은 것이 좋았어요. 엘리아처럼 그들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아름을 흐른 엘리아에게 엘리아 사장과 깜짝 놀란 말을 만져주었어요. 남편이 부탁해서 위해 멋진 선물을 준비했어요. 이쪽으로 와보세요. 한 여자는 엘리아 사장 위에 끊어진 방을 데리고 왔어요. 그럴 수 있는 침대도 하나님이 공부할 수 있는 책상과 의자도 있는 방이었어요. 전자꾼이 방을 붙이고 있었어요. 엘리아 사장이 만들었어요. 이곳에 지나게 때 와서 이 방에 숨을 쉬고 가세요. 엘리아 사장의 방 안을 보자 빙그리 웃어 나왔어요. 방이 잘 준비한 곳이었어요. 자료 위에 방 안을 좋은 물건들을 주셨군요. 엘리아가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엘리 사장님께서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것이 자랑스러워요. 한 여인이 말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위해 일하시는 것도 자랑스러워요. 또 읽어드릴게요. 시엘하에는 나라 장군들 나라 안에 훈련한 장군이 있었어요. 하지만 나라만 장군은 달 안에 어떤 의사로 고치기 힘든 문구거리를 알고 있었어요. 그때 나아맞는 장군의 집에 조그만 여자가 아이가 말했어요. 일사에 있는 엘리사를 만나보세요. 주인이 병에 꽂혀주실 거예요. 나아맞는 장군이 선두의 방을 가지고 갔어요. 왕이 꽂혀주신 편지는 이사의 왕이 일을 전했어요. 마이가 전자는 뭐라? 엘리사 집으로 가서 문 벗겨 썼어요. 엘리사는 신고를 하는 나라에게 장군을 보냈어요. 영화관을 가지고 가서 일곱 번씩 썼어요. 그러면 나의 것이에요. 신발이 최고 장군인 자기에게 한 번의 비지산에 대해 담아내요. 엘리사가 맞게 오지도 않네. 개 앞에서도 하모님 이름을 불러막기도 해주지 않네. 방특자리에서 손을 대들여주지 않네. 어린 나라의 강림목이 많단 말이야. 나아맞는 크게 화내며 발길이 눌렀어요. 화가 나서 집으로 가고 있는데 남왕종들이 가까이 와서 말했어요. 주인님 만약 엘리사가 그들에 큰일을 했더라도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이걸 지켜보는 문식뿐인데 그룹들은 못하겠어요? 그래서 나아맞는 엘리사를 말한 대로 모아가는 것 같아요. 한 번, 두 번, 일곱 번 회복했어요. 그러자 나아맞는 사거리 어린 아이들이 일으켰어요. 이렇게 붙이셨어요. 그렇게 나아맞는 병이 나왔어요. 어린아이자는 피부가 좋아진 나아맞 장군은 한인의 등 기뻤어요. 나아맞는 엘리사들이 도와주었어요. 깊은 마음으로 엘리사에게 선물을 주려고 했어요. 하지만 엘리사장은 선물을 받지 않았어요. 하나님만 잘 섬기라고 말했어요. 나아맞는 엘리사장의 말한 대로 해서 병이 닿았어요. 그리고 엘리사장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전했어요. 오늘은 이만큼만 읽어드릴게요. 오늘은 성경의 아들이 읽어드렸는데 어땠어요? 틀나요? 기만 다음에 또 봐요. 안녕!